자기소개 주세요 제가 좋아하는 과일사과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운동축구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개졸품입니다 제 재미는 여행입니다 저는 가족과 함께 살입니다 저는 어린 가족은 모두 남용입니다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남동식이고 저입니다 저는 아직 결혼 안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가서 쉽습니다 한국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싶습니다 저는 많이 벌어서 불구치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무슨 요일입니까? 잘 좋아합니다